I'm so sorry. Today, my mood will be super busy. 오늘 뭔가 모두가 바쁘게 했는데? 뭐야, 아이디어 주는 연오빠가 처음으로 주시는 단발 유지비라고요? 단발 유지비? 역시 흑발, 흑발 해야 돼. 흑발 매립. 아, 이걸 꼭 준다고? 아니,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리가또네. 파라다이스 로스트. 여기 금발 머리 보인다. 근데 괜찮죠? 멀리 가면 안 보이는 것 같아. 여기도 붉으면 너무 어두우려나? It's too dark. 이거 너무 안 보이죠? 너무 안 보인다. 방이, 방이 어두워서 it's too dark. 이게 최선. 뭐가 오히려 좋아. No. 원래 4분인가 이거? 아니네. 어두워서 it's too dark. 네. 이거 좀 더 볼까? 네. 근데 이거 좀 더 볼까? 근데 이거 좀 더 볼까?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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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나 너무 부끄러워. 다음은 무브. 맞죠? 무브 댄스. 텔미네 무브 보여 드릴게요. 가발 한 번 빗고. 맞아요 잡아가야 돼요. 혼나야 돼 아주. 아주 그냥 혼나야 돼. 타요 타요 타요. 갑자기 타요 노래 부르지? 아. 아. 다음은 텔미네 무브. 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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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où. 다요. 는 amendment Thinking. 다요 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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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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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